서강식님이죠? 부르실 그분 가슴 아프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그 바다가 했었다면 저날이 이별만 없었을 것은 내 전문 구두에서 떠나가는 연락처는 가슴 아프게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 않았으리 달래기고 내 마음같이 평례를 운다 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 바라보지 당신과 나 사이에 연락처리 없었다면 연락처리 없었다면 나를 두고 떠나지는 알았을 것을 알았을 것을 가득히 바다 멀리 떠나간 연락처는 가슴 아프게 가슴 아프게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 바랏을 잃고 내 마음같이 공연을 운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